맛있을래 어디서 본거 있어가지고 진짜로 한참 지나니까 계속 단맛이 이렇게 나오네 아무튼 또 캣땡땡 구독자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인생에 역사에 남을 이름이지 자기가 캣땡땡님한테는 자기가 그래서 캣땡땡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먹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도 실패했었거든요 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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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보면 모르는데 색깔 차이가 많이 낮아 그래서 요거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바나나보다 좀 부드럽고 부드럽고 더 달아 그 다음에 요거는 상큼한 맛이 조금 나처럼? 상큼한 맛이 조금 나고 딱 나고만 배탈 난 사람들한테 좋지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민간욕법으로 보면 배탈 뭐 이랬을 때 보면 녹두 같은 거 끓여서 먹고 이런 거 있듯이 목소리 나의 목소리 다가 고구를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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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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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안녕 파인애플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파나보다 생긴 건 이렇게 까면 이렇게 생겼네 손으로 가면 상승할 거야 가족들은? 네 가족들은?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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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디노 너의 왕이 모두가 여기있어 너는 그냥 시키리티 가운데드 왜이렇게 말하는거야? 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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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kg 디스카운 140 가와와 까메 왜이렇게 팬데믹 140 메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으하하하 베이비 세븐 만스 세븐 만스 프리그넨 날 락에 바바에 쌀롭 바바에 가돈밤 바 그리고 이게 이거는 열량이 굉장히 높은거고 어 그래? 혈당 약이나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루에 많이 드시면 절대 안되요 두리안? 어 두리안 그냥 적정량 아 열량이 높아서? 응 그래서 아 그래서 열대과일이라고 하는건가? 열량이 높아서 열대과일이야? 죄송합니다 뭘 만들래? 이거? 사베페소? 사베페소? 꽤 됐당가? 응 어? 꺄? 아 난 오빠도걸까? 어! 이야 이찬 안에가 이렇게 좀 노랗게 Open itself... So there is a line 아... 이런식이다 자연적으로 오픈이 되면 아까 보여준 그 라인대로 자연스럽게 오픈이 된다 있어 으아! 그래서.. 됐지.. 크림 스멜 오....이게 무슨 꼭...무슨 수옷 간처럼 생겼네 돼지 간이나 고양이 근데 이게 안에가 커다란 씨가 박혀있기 때문에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여기 사모님이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 거의 유튜버 수준인데 사모님이 It's a beautiful Yes, beautiful 진짜 잘 먹는다 야 똥파리가 내 소중한 똥파리가 온다 똥파리가 와 언니 뽀뽀 한 번 하죠?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다 됐어 가족끼리 이런 확 발길로 그냥 확 그냥 차에 타서 이 얘기를 하면 이 냄새가 계속 풀뿔뿔뿔뿔 나옵니다 아 지금 똥파리가 온다니까 똥파리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프리벨 리조트에 물론 리조트마다 다 가졌지만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뭐라 그러지 금지시킨다고 두리안을 리조트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그거를 금지시키는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들어가도 야외에서 먹는 거는 허가를 해주는 리조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터치를 안하는 리조트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잠봐서 들어가시길 바래요 우리 과일 받은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이 두리안을 별로 안 좋아하신대 아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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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는 내가 그냥 살면서 경험한 상으로는 이게 이 꼬다리 쪽 꼭지 쪽 냄새를 맡으면 단냄새가 나 단냄새가 응 단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뭐지 밖에 설탕물처럼 조금 묻어있고 그리고 단냄새가 확 풍기는 거는 바로 드실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와 자기는 모든 걸 냄새로 판단을 하는구나 그치 딱 거기다 딱 갖다 내고 개띠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냄새 나한텐 항상 어떤 냄새가 나 자기한테? 자기한테는 찌든 단배냄새가 나 제가 알검쌈 남편의 냄새가 나지 다정한 남편의 냄새 왜? 씨도 먹는 거래? 하하하하 왜? 왜? 씨도 먹는 거래? 사장님이 there's some bar 씨도 먹는 거 먹을 수 있다고 조금만 씨는 맛있고 조금 큰 씨는 약간 커플로 사고 하는데 예 어디서 먹는 거? 조금만 소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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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노른스름한 거 씨는 그냥 elas까냄지 않고 먹어도 будущ início 야 자 지금 차에요. 두리안 냄새가... 냄새 라고 하지 말랬지. 이거는 두리안에 대한 모독이야. 두리안을 먹는 사람들은 향기가 있다. 나는 그거지. 우리가 청북장 냄새를 그냥 구수하다고 생각하듯이 자기는 두리안 냄새를 그렇게 구수하다고 생각할텐데 청북장을 안 먹는 외국사람들 입장에선 그 냄새가 엄청 심할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이해를 하지. 지금 두리안이 나한테 그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지. 나는 두리안을 안 먹으니까 냄새가 싫어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창문도 못 열고 지금. 두리안을... 뭐냐고 이게. 뭐야. 와이프가 좋아하면은. 아 물론. 물론 자기가 좋아하면. 내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주지. 근데 이건 별하고는 두리안하고는 조금. 개념 자체가 틀린거지. 별은 냄새가 안나고. 그래도 건희도 맛이 어떤가. 먹어보라고 해서 사는거니까. 권희가 좋아할까? 자기가 진짜 아까처럼 나한테 했듯이 자기가 두리안 먹고 권희한테 뽀뽀하자고 그래서. 권희가 아무 표정 없이 진짜로 뽀뽀하고 그러잖아. 남은 두리안 내가 다 먹는다. 권희가 아무 느낌 없이 뽀뽀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아일러뷰를 하면. 내가 두리안 먹는다니까. 아까는 아일러뷰 얘기 없었어. 어찌됐든. 아까는 아일러뷰 얘기는 없었고. 일단 입에 한입 먹고. 내가 아들 부를테니까. 일단 한입 먹어봐. 나는 잘 먹지. 아니 권희 내려오기 전에 생키면 안돼. 천천히 먹어. 나 케미야 어딨어. 입에 냄새가 뭐 먹으면서 꺾고 와나? 냄새만으로 먹으면 돼? 기다려. 아들! 여기가 와. 왜? 왜 호이? 왜 호이? 왜 호이? 왜 아빠? 엄마. 엄마. 호나. 우리 밥을 구입해. 우리. 엄마 뽀뽀. I love you. I love you. 호나. 응? 먹어봐. 언니도. 엄마. 응? 호나 엄마가 이거 먹고. 응? 응. 엄마 뽀뽀. 야. 엄마. 자기가 아까 약속했어 분명히. 자기가 이거 다 먹은다고 했어. 야. 호나. 아들. 응? 언니야. 좋아요 엄마? 응. 자기 이거 먹어야지. 올라와봐. 이거. 이거 먹어야지. 약속은 약속이야. 큰 거 줘야지. 아니. 그거 한 번은 어떻게 다 먹냐. 응? 그냥 한 입만 일단 먹어볼게.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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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quitting 해. Barb. ibe gig . 엄마. 아빠. 엄마. 엄마. igh. usa. 좋은 날이었답니다.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게는 전부야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들려줄게 가장 깊은 맛까지 조금 기다려 나를 보는 날까지 고맙습니다.